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자 2023년도 10월 29일 일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9일이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0월 11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한 2주 정도 선거방송을 집중기로 하고 또 실시간 방송을 재개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2023년도 4월 11일에 실시되는 총선까지 총선 전망까지를 전부 한 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말미에는 2024년 또 4월 총선에 몇 가지의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전국의 의석수가 어느 정도 결정될지 이런 문제를 한 번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이제 선거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만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관련자들이 색출되고 또 그다음에 수사를 거쳐 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 문제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제 2022년도 11월 무렵에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마침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지고 이제 여덟 번째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마 세계 역사상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 여덟 번씩이나 그렇게 부정선거를 감행한 것은 세계 역사상 사례를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듯이 다행히 이 문제가 세상에 밝혀지게 되면 정치학교나 이런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번 연구주제로 삼아볼 만큼 그렇게 아주 좋은 사례가 대한민국 그런 사례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선거부정의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특정정당의 사주를 받아서 여덟 번째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과 같이 그렇게 부정선거를 단행을 해왔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30년 정도의 검찰 출신인 그런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등장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기대와 딴판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선거인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조작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마무리됐던 2023년도 4월 5일 전국보궐선거에서는 울산교육감선거라든지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선거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완전히 바꾸어서 한쪽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기초위원이 되도록 만들고 또 다른 한 곳은 민주노총 출신의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선거 조작을 이렇게 가명하는 분들은 뭐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선거 조작 역사상 가장 최고치의 그런 조작을 단행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후보가 당선되도록 그렇게 조작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이제 부정선거가 발생을 했고 이것이 이제 보수진영에 속하시는 그런 색채가 강하신 국민들 가운데서는 절반 이상 정도가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이 문제에 함구하고 있고 가장 큰 피해자에 속하는 국민의힘도 함구하고 있고 그리고 대법원은 4.15 총선에 선거 무효소송을 전면적으로 다 선관위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고 이제 급기야는 사전투표 제도가 실시됨을 인해가지고 기표도장의 이미지하고 qr코드가 상호 교신을 해서 현재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선관위가 데이터베이스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비밀선거가 명백하게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헌재는 비밀투표가 파괴된 것을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합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원고측 소송 기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디에 썼던지 간에 인쇄소 윤정기만 돌리게 되면은 사전투표지나 당일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투표함에 쑤셔 넣을 수 있도록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이 합헌으로 그렇게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북조선인민공학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라는 것은 투표가 행해지는 그런 현장에서 그 투표용지가 투표자들에게 교부되기 이전에 정품임을 인정하는 유일한 그런 체크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기능이 없이 그냥 종이만 있으면 얼마든지 윤정기를 돌려가지고 수만 수십량 수백만 장의 그런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 또 투입할 수 있고 개표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문을 활짝 여는데 헌법재판관들하고 대법관들이 다 협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공적기관인 선거관리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있고 그것을 견제해야 될 그런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다 선관위 부정선거를 다 용인하고 방조하고 촉진하는 쪽으로 법을 해석해가지고 판결을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어제 한 분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기시고 좀 잘 아는 분이 한꺼번에 뭘 처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기관 중에 부정선거 부자도 아마 언급하지 않을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의힘이 침묵하고 대통령도 침묵하고 거기다 언론계도 침묵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유일하게 국가기관 가운데서 국정원이 지금 사전투표지가 실물로 된 그런 당일투표와 달리 투표자 명부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투표자 명부가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지금 남조선 선관위가 주도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간이 감사라고 저는 보는데 감사를 통해 가지고 통합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유령 사전투표자 수와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제조 생산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 할 수 있고 중복투표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일하게 국정원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 번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7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 살아왔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주는 지도자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국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남조선선관위 조작위원회가 여러분들 관할하는 그런 대로 바뀌는 거죠.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별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남조선이 유일하게 북조선에게 예를 들면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수 있는 것인데 국민들은 세금만 내고 지도자는 선관위가 뽑아주는 그런 아주 우스운 나라가 돼버렸고 결국 이제 우리가 입에 오르기 좀 부담스러워하지만 일당 지배체제로 대한민국이 그냥 고착화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기막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언론은 한 줄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대다수의 유튜브도 침묵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젠가 그냥 놔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 문제를 계속해서 그냥 잡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나라를 그냥 넘겨버린 상태입니다. 나라가. 앞으로 넘길 것이다가 아니고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가를 장악한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을 왕으로 모시고 백성들이 노예로 사는데 대통령 국힘의 여당 당대표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들 대법관들 언론인들이 다 협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냥 팔아먹은 겁니다. 자, 또 지금 채팅이 안 되구만요. 이런 상태가 지금 이 채팅을 자, 또 지금 채팅이 안 되구만요. 공개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 몇 년 스토리에 놓고 이렇게견을 안 다가가가 이렇게만 나라가 어느 정도가 이렇게만 나갈 수 있게 이렇게만 믿고 이렇게만 나갈 수 있게 이렇게만 나갈 수 있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됐는데 채팅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지금 제가 다시 끄다가 켜니까 연결이 되네요. 이제 오늘은 참 여러분 이 문제를 한 번 정리하는 이제 일요일 아침이니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인식하셔야 될 것은 그냥 대한민국의 주권이 선관위로 그냥 이동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된 것이 아니고 7년 동안 모두 선관위가 선출직 공직자를 뽑아왔다는 것이죠. 지난 7년 동안 선관위가 그걸 뽑아왔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런 부정선거 세력을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그냥 포기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7년 동안 참 정권을 박탈당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냥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라를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나라를 넘긴 상태가 지금 이제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참 이 답답한 마음도 들지만 뭐 답답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 문제를 한 번 오늘 좀 총정리하고 그럼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힘당의 당대표가 선거부정 세력과 맞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2024년 총선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 문제까지 여러분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자주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시겠지만 차근차근 여러분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 했던 연구결과를 좀 정리하는 시간도 중간중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